견님들 안녕하세요 4월 25일 일요일 아침 시작하면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꼬리 버디 그리고 저기 이쁜이 저기 크리미 앞쪽에 저기 제가 이제 다 가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소영견 친구들 먼저 밥 다 먹였고 크리미는 아까 제가 새벽에 한 5시쯤 깨서 그 저녁밥 다 먹은 거 확인하고 밥 놔뒀더니 한 8시쯤 또 밥이랑 간식 섞어놓으니까 먹더라구요 물론 어저께 견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가면은 막 도망가기 바쁘고 이쁜이는 지금 아침 막 다 먹는 거 보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구요 이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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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쁜이 오케이 샤랑이하고 둘이 팬사이로 교감을 자주 하더라구요 크리미는 11시쯤 견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거구요 그리고 이제 버디하고 꼬리 외 상주견 대형견 친구들 이제 밥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루 시작하면서 소식 전해드려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? 자 이렇게 해볼까요? 자 이렇게 해볼까요?